최근에 불의 거리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들의 지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1월 15일날 통과해 해저화산이 폭발하였고 하루 뒤인 16일에 일본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해저화산 폭발 이후에 남태평양에서 파피아 뉴기니 통과 피지 뉴질랜드에서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1월 16일에 파피아 뉴기니에서 규모 6.1, 바누아투에서 5.3, 18일 날 피지에서 5.0, 뉴질랜드 5.0, 또 통과해서는 해저화산 폭발 이후에 계속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야마나시안과 와카야만 한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비교적 강한 지진이 4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후지산에서 불가 30m뿐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일본 침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연구회는 규모 7 이상의 강진발생 예측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지진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고요. 또한 9.3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30m의 쓰나미 예측을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후지산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일본 지진조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최근에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후지산이 현재 폭발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를 하긴 하였지만 하지만 작년 12월 초에 후지산의 강진과 난카이 트러프의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전국에 수천 개의 지진 관측소를 일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이러한 불안감을 훼손시키려는 노력은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21일에 일본 내각부에서 일본 해구와 쿨을 해구해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1시간 만에 일본 수도 도쿄가 완전히 침몰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지진 발생 후에 주택 재건 사업을 포함하여 경제적인 손실은 예측이 불가할 정도의 상황이고요. 또한 1월 13일에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에서 미야기한 해역에서 또한 강진 발생을 예측하였습니다. 향후 30년 동안 미야기한 해역에서 2022년부터는 강진 발생 확률이 70에서 80%로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